70%로 20개를 차지 말고 100%로 개수는 적더라도 한 번 차릴 때 제대로 찾아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동작을 할 때 좀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겨루기도 하고 훈련도 할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워낙 어릴 때부터 태권도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태권도는 지금 제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면 안 될 건 없다. 노력하면 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